안녕하십니까 대문박 장난감 유튜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샤샥 오늘은 오후 5시에 애니멀 지금 현재 저희 유튜브에서 지금 소개해드린 3종 넥타이 고양이 가칭입니다 넥타이 고양이, 술독에 빠진 고양이, 술잔, 강아지 이렇게 총 3가지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 나머지 2종 총 5종 시리즈인데 나머지 2종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까지 세트가 완성이 되겠죠 첫번째 캡슐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000원이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동화상가 4층 4,3,4-1번인가요? 그쪽에서 많이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쪽에서 구매를 했구요 동대문 밀리올의 뒤쪽에 동화상가에 있습니다 사장님 굉장히 친절하시구요 사장님이 친절하시니까 많이들 방문하시면 인터넷으로 뽑아도 주신다고 저는 들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랜덤으로 원하는 걸 파는 건 아니고 이렇게 랜덤으로 뽑아서 보내주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 사장님 블로그에 가셔서 한번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오픈을 짠 와우 이게 가샤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색깔마다 다른 아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색깔에는 같은 색깔 캡슐에는 같은 아이만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보라색은 어떤 아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 애니멀 5시 맥주 고양이 7시 술독 고양이 10시 술잔 강아지 10시 술잔 강아지 그 다음에 12시 넥타이 고양이 마지막 1시 네 소주 소주병 네 소주병 소주병 강아지 왜 시컥인가요? 자 비슷한 시리즈가 또 있죠 한번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보라색은 쏘주병 왜 시컥이 쏘주병 소주병 왜 시컥입니다 으우 네 소주병을 여기 좀 참이슬 이런게 적혀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있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있는 쏘주병 왜 시컥입니다 네 이 시리즈의 가장 좋은 점은 정말 흐뭇해한다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이 네 정말 흐뭇해하고 있는 모습으로 네 소지병 외식호기였습니다 소지병 외식호기 자 이렇게 이렇게 소지병 외식호기 소지병을 안고 정말 흐뭇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외식호기님 이런 것도 있죠 외식호기 네 거의 이건 전멸인데요 지금 다 뻗어 있습니다 동물들이 다 뻗어 있는 전멸상태죠 네 지금 단체 동물들 단체 회식이라도 했나요 네 뭐 이렇게 다른 시리즈도 한번 같이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체 회식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단체 회식 자 그러면은 나머지 한번 일단 세트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외식호기 빼고 이제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머지 외식호기 나왔고요 이번에는 나머지는 네 뭔가 소리는 잘 안 들리고요 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400명 이벤트는 네 이 세트로 나가는 거는 아시고 계시죠 네 이 세트 네 지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네 제가 세트로 새 상품입니다 지금 까는 거는 제가 보유하고 보유할 상품인들이고요 네 이제 보내드릴 상품은 새 상품으로 보내드리니까요 기대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짠 홀 네 이제 하나 남았죠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5시 맥주 고양이 5시면 아직 취하기 전이니까요 맥주를 들고 마시고 있습니다 음 음 크 네 정말 잘 느끼고 있는 이 고양이는 분홍색깔 분홍색깔 캡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별로 다 다르게 나오니까요 비교 영상으로 저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참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단체 회식 한번 연출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연출 네 지금 그렇다면 누워계신 우리 동물님들 한번 꺼내야겠죠 자 단체 회식입니다 네 약간 술을 드시고 계신 듯한 타카라토미는 네 정말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정말 종류들이 너무 귀여운 종류들과 네 좀 뭐랄까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들이 정말 리얼하고 네 정말 귀엽고 네 이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좀 안 어울리네요 네 어울릴 것 같은 동물들 위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울릴 것 같은 동물들 위주로 네 최소 뻗어 있어야겠죠 네 네 극종의 술똑파리 술빠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들 술 드시고 주무시고도 계십니다 약간 이렇게 돌리고요 다들 술을 정말 과하게 드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동물들 정말 귀엽습니다 주주주 시리즈라던지 오후 5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인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정말 좋습니다 주주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구하기 어려워질 것 현재는 구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야 오후 5시에 시리즈도 현재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뽑아보시면 정말 제 느낌을 이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본 느낌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벤트도 하려고 하고 이런 거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동물들이 정말 귀엽죠 이런 느낌의 보도입니다 너무 귀여운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오후 5시 애니멀 오후 5시 애니멀 5종 세트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후 5시 애니멀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 애니멀 오후 5시 애니멀 주인공들만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 애니멀 맥주 고양이 그 다음에 술도 고양이인가요? 5시가 맥주 고양이고요 그 다음에 7시가 술도 고양이고요 7시가 술도 고양이 그리고 술독 강아지고요 술독 강아지 그 다음에 넥타이 고양이고요 그 다음에 술독 멜시콕입니다 이렇게 총 5종이 한 세트입니다 뒤에 필요없는 친구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5종이 네 이렇게 5종이 한 세트입니다 5시 7시 그 다음에 10시 12시 그 다음에 한 시입니다 네 이렇게 5종이 한 세트 네 400명 이벤트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해병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